2 이네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런 선수도 승리가 필요하고 윤 총수의 필요한 건 마찬가지구요 4 더 투 선수의 전적입니다 4 흔히 말해 심정의 크기를 좀 보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걸리는군요 잘하는 선수 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살아난다면 좋은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본인의 경기를 또 풀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나 4대2 2다운 2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나갔어요 필요합니다 네 네 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는 감독 입장에서는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 선수가 테이프 5대4 윤 총 넷 저 백핸드 서브가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5대5입니다 충분히 그 뜻이 이해가 돼요 자 야무진 모습 이렇게 되면 상대 강한 공격을 얻어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아 걸렸어요 7대5 아 아니요 네 석점차 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스 그렇습니다 초반에 좀 끌려다녔지만 안정적으로 본인의 백핸드를 이용을 하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어깨가 무거운 두 선수 아 좋아요 아 유은총이 아 아 여기서 서브 아 아 아 아 그 pug 네 네 웬롷 네 이은총의 서브부터 이겨내야 되는 이다은인데요 크기 때문에 나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회전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은총 선수는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총의 이동점 나갔어요 끌고 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은총 그러나 이은총이 한점 찹니다 엔드라인 기준으로 라켓 안에서 맞으면 득점이고요 나가면 실점입니다 이다은 선수 석점 차 리드 대단하네요 이은총의 서브 한 점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이은총 이은총 선수의 서브를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6홀 찬스 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치면 점수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이다은도 함께 줘봤습니다 두 점 앞서 있는 이다은 그러나 이은총 선수가 자꾸 주춤주춤 멀어지네요 그러네요 네 훑어있으면 좋겠죠 네 9 대 7 이다은 앞서 있습니다 아 윤총 입장에서는 아쉬운 장면 자 이다은 이은총 선수는 생각을 했나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웬만하면 다 인정을 해주는 타쿠 경기에요 네 네 네 네 원올 윤총 자 이다은 1대2 서브 득점 더 경기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윤총 벌립니다 2대3 2대3 나갔어요 이은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단식 6패 이번 시즌 자 4대3 이은총 아 어 짠 아 이은총 이은총 이은총이 빨리 0점을 찾아야 됩니다 넉점 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아 이번엔 빗 7대4 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다윤 포엔 윤총 레티에 걸리고 말아 자 이렇게 되면 이다윤 선수는 아 서브 득점 포인트 남았습니다 이다윤 치워방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